네, 어서오세요. 병진인의 종목 맛집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김병진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조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 종목들은 견고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공략했었던 HSD 엔진이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졌거든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앞으로도 전망이 밝잖아요. 네, 조선 기자재 업종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HSD 엔진도 저는 지금 올라서 목표가에 달성은 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돌아서기 한 2, 3년 전부터 발주가 나와요. 이게 제작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선업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에 공략했던 효성중공업도 저희가 어제인가요? 재추천했는데 여전히 좋잖아요? 네, 한 30%, 35% 정도 수익권이 가고 그 높은 구간에서 또 한 번 사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수익구간이 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종목의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다음 주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둘 다 돌파매매 공략주네요. 네, 오늘은 하나는 눌림 같은 돌파예요. 눌돌. 알겠군, 눌돌.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건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네.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조선도 좋죠. 포인트 한 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 종목이 눌돌일지. 네. 저는 일단 조선기자재가 굉장히 지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특집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 이 조선의 그 대장금 같은 병장금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박 제작 기간이 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경기가 턴어라운드 되기 전에 선주가 미리 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의 수주가 한 번에 쏟아진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 수주 달성률 거의 64%를 채웠고 하반기부터 이제 수주를 달성하면 충분히 이거 무난하게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이제 조선주들은 막 주가가 올해 100% 이상 막 주가가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주의 또 하나의 리스크가 좀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 지금 생산자 물가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원가가 저렴해서 조선을 만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조선업은 일단 계약금을 먼저 한 20, 30% 받고 인도를 할 때 만약에 배를 만드는 비용이 너무 올라버리면 인도를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뭐 금리가 내린다고 해도 막 엄청나게 0%까지 순식간에 내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넘어갈 수 있고 조선업이 수주를 받은 걸 다 인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사이클이 딱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저는 현대미포조선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조선주가 단계급등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 종목이 눌림목 돌파인가요? 사실 그동안 과도하게 눌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업이 이게 업황이 한 번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가면은 제대로 가거든요. 또 여기에서는 아직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8만 6천원에서 8만 7천원 범위를 잡고요. 1차 목표가 10만원 그리고 손절가 7만 2천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병진 대장금, 병장금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이었습니다. 목표가 10만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돌파공략주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은 조선 쪽 테마로 가져오셨습니다. 성광밴드 기자재업체인 거 워낙 다 아실 텐데 자세한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할까요? 네. 성광밴드는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미국 에너지 기업 샘프라가 130억 달러 규모의 포트 아서 이 포트 아서 프로젝트가 이제 3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이게 수조 단위의 LNG를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성광밴드는 이 피팅 밸브, 그러니까 관 이음새 같은 거를 판매하는데 이런 LNG 프로젝트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데 이게 3월 달에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이제 또 나올 것이 또 포트 아서 프로젝트 말고도 많이 남아있고 7월 초에 또 목표로 한 프로젝트 이 소식도 만약에 나오게 되면 깜짝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LNG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미국 내 이 4개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라서 관 이음새 관련된 뭐 피팅 밸브나 밸브 관련 주제가 뭐 BMT도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주가 보시면 다 최근에 신고가 LNG이 좀 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슈를 보면서 이 종목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실적 성장세다. 그래서 이 기업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다.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반드시 또 터로라운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뭐 약간의 적자를 봤다 이런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건 완전히 지금 탈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LNG 프로젝트 스케줄 상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소비자 물가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지금 투자하기 딱 적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 쪽에는 수주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고 투자에 대한 부분도 미국의 이제 승인을 3월 달에 최종적으로 받았고 이제 집행만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 3월에 이제 승인이 났으니까 중반기, 하반기에 이제 수주가 쏟아지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깜짝하고 주가 급등할 만한 이슈를 일찍 버티셨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정고점 부근에 다다르고 있는데 어디까지 보십니까? 저는 더돌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기업이 원래 좀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던 종목이에요. 주가가 엄청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 종목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막 수십 퍼센트가 올랐거든요. 정말 이유 있는 상승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날에도 엄청나게 장대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게 이거는 시장과 크게 상관없어요. 약간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좋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요. 16,000원에서 15,500원 잡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광밴드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1,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선 테마로 코스요리 맛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앞으로도 맛있는 스위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세대 셰프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메타버스, 가상현실 안에서 만나신다고 하던데 언제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제가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메타버스 강연회를 합니다. 강연의 주제는 뉴스를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방법. 저희 병진은행 코너에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그러한 핵심 내용을 또 무료로 강의 또 진행을 하니까 내일 메타버스 강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를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방법 무료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매일매일 다른 투자 아이디어 얻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김병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아이디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